네, 피플인사이드입니다. 오늘부터는 목포시장 후보를 초척해서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박홍렬 민주평화당 목포시장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장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재선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목포에는 여러 가지 목포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해상 케이블카, 우리 시민들이 30년 동안 염원했죠. 작년 9월에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안공되어야만이 정말 목포가 새로운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 대양산단이 약 43% 정도 분양을 하고 기업체가 한 50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또 이 대양산단도 약 100% 분양을 해내야 되고 또 기업이 100개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포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목포 지역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야 됩니다. 이 일도 제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정부의 국책사업들, 문재인 정부의 우리 목포의 국책과제를 100대 가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목포권이 4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책사업도 제가 그것을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아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제가 다시 한번 맡아서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재선에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선 6기 임기를 마무리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성과와 또 아쉬운 점을 꼽아보신다면요? 먼저 해상 케이블카는 큰 성과죠. 30년 만에 이룬 건데요. 3.23km로서 거리가 바다를 가르고 넘어가는 그러한 아주 수려한 그러한 케이블카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면 천만 관광객이 우리 목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항산당. 사실은 8% 정도 분양돼서 부도나는 걸로 그렇게 이미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부도를 극복하고 약 43%, 약 500% 초과 달성했죠, 분양률이. 그리고 지금 기업도 전 시장님 시절에 사실은 기업 유치, 민자 유치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50개 이상의 기업 민자 유치를 해냈어요. 1,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우리 목포가 3,010억 원이나 되는 그런 부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1,065억 원, 1년에 300억 원 이상씩을 전반 허리를 쪼아매고 긴축 재정을 해서 우리 시산림을 아끼고 해가지고 결국은 1,065억 원을 갚음으로써 재정 건전화가 아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따져본다면 전국체전 2022년도에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목포에 유치를 했습니다. 약 3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그리고 목포시의 브랜드, 도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또 우리 시민들의 스포츠 인프라, 건강, 엘리빙해 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의 그러한 큰 축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들겠습니다. 네, 목포시장 선거는 김종식 민주당 후보와 사실상 이강 구도로 압축되는 느낌인데요. 이 후보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명분론이라고 그래요.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야 이미 시민들한테 약 10년 정도 검증을 받았고 또 봉사를 했고 4년 동안 직접 행정을 맡아서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새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까지의 모든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행정 능력. 그런데 이 명분론은 어떻게 해서 안도해서 3선 하신 분이 옆 동네로 다시 출마를 하시느냐. 이건 헌법 또 지자체법 등 관계법령상 사실 3선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옛날에 중임 제한해가지고 또 다시 또 출마하려고 시도하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선을 했으면 그곳에서 봉사하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지도하고 애경사에 찾아보는 그런 인간적인 미덕이 있어야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떠나가지고 자기 품안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도 국민들을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목포에서도 이거 받아들일지 지금 퇴사가 안 돼 있어요. 본인만 오시겠다고 해서 지금 뛰고 계시고 그 캠프에 계신 분들이 뛰고 계시는데 명문에서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의 문제 저는 정말 노조 또 언론 또 시민 또 서민층 노인 다 소통을 잘해왔다고 저는 사실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도 지역에서는 노조가 떠나실 때 12년하고 떠나실 때 하루빨리 떠나라고 6월 24일날 6일 전에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어서 떠나십시오 하고 강주광역시의 경제부시장 들어갈 때도 그 노조와 또 강주광역시의 노조가 공무원 노조가 힘을 합쳐서 시일을 하고 프랑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정권의 낙하산 이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소통이 안 되신 분이 감히 우리 목포에 오셔서 소통을 하신다고 해서 목포 시민들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대합니다. 안도 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경제 행정, 경제. 저는 실물 경제, 세일즈 경제다, 세일즈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 세일이죠. 천 명 이상한테 다니면서 13만 평 팔았어요. 이것은 탁상 행정이나 이론 경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물 경제로는 또 세일즈 경제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특히 보시면 저는 2014, 15년 만 1년 만에 경제, 우리 초공소득, GRDP라 합니다. 전문용어는. 통계 측에서 발표한 건데 7%의 성장을 했어요. 수치로. 그런데 상대방 후보님께서는 안도 군수하실 때 매년 3.3%에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33% 정도를 하셨고 우리 목포는 매년 4.47 전임 시장님들이 또 저는 7%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정말로 저는 실물 경제, 세일즈 경제를 확실하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함께 민주당의 지지도가 창당 1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평화당의 정당 지지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호남을 대변하고 전남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현재 구도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뿌리가 같고 또 그 두 분은 형제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양정당은 형제정당이다. 뿌리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다시 아마도 정책 연대를 하든지 합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정당 가지고 정당 대립이나 이런 개념은 없어요. 우리 이대한 목포 시민들도 없고 우리 호남민들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가 바로 지금 그렇던 착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무튼 열심히 해서 목포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론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지난달 고용위기 지역으로 뒤늦게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고용위기 지역은 사실상 목포는 신청하기가 어려운 요건에 있어서 충족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위기 지역은 고용이 막 빠지고 도산돼서 했을 때 정부가 정무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목포는 사실상 갑작스럽게 큰 업체들이 막 도산되고 한 건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계속 개업하고 폐업하는 것은 전국의 똑같은 현상이고 큰 어떤 기업들이 도산업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서 해나가는데 영암은 몇 년 전부터 지금 조선업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 지역이 됐지만 영암은 가능하지만 목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신청했으면 아마도 기각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박지영 국회의원님 모두 지역 국회의원님과 산자부 장관 모두 정무적으로 푼 다음에 치밀하게 우리가 넣어서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함으로써 추가 지정을 받아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영 고용 촉진 지영금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고용할 때는 약 절반의 인건비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많이 목포로 기업들이 이전 확장 요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렬 민주평화당 목포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